2월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앞두고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그런 발언을 담은 녹시록이 전격 공개됐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안이고 또한 대법원장과 부장판사 사이 나눈 대화가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녹시록 전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당시에 대법원장을 만나서 사표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하자 대법원장이 이야기했던 김명수가 한 이야기입니다. 김명수 왈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지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런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나는 임성근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을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하는데 말이 뭐 이렇게 중언 부언 아무리 사람이 하는 이야기지만 판사들을 말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면 글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말이 좀 그렇네요. 또 김명수 왈입니다.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성근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표 내지 말라는 이야기죠. 다시 또 김명수 왈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아무리 사적인 그런 의견이라도 말이 중언부언이고 뭐 앞뒤가 별로 없는 그런 말이냐 머리가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은 정말 대단한 김명수란 사람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 반사의 사표 수리를 거절했던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에 송구하다라는 그런 태세 전환을 하루 만에 해버리는 겁니다. 녹취록이 없었으면 끝까지 거짓말을 했겠죠. 그러나 녹취록이 공개되자 빨리 태세 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하루 만에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 나이들도 꽤 먹은 사람들인데 어쨌든 온 나라 천지에 그냥 거짓말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2월 3일 날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탄핵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도 나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했던 그리고 그 내용을 국민의힘의 김도읍 의장의 국회의원에게 보냈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하루가 지난 2월 4일 날 임성근 대변인이 변호인들이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자 바로 입장을 바꿔버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대신해서 대법원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언론에 공개된 녹음 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집어 보니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녹음 자료에서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참 편리하게 사는 사람들이죠. 녹취록이 공개되었으면 이렇게 사과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참 대단한 사람들이. 불과 하루 만에 말을 바꾼 데 대해서 김명수는 9개월 전에 불무명한 기억에 의존하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돼요. 한마디로 음성 파일이 공개되자 곧바로 퇴세 전환을 해서 국민을 전환하는 그런 시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명수의 해명 여부와 관계없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소속 국회의원 161명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봅니다. 이게 나라인지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 봤던 것처럼 여권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데 익숙하고 하는 의석을 이미 4.15 총선을 통해서 확보했고 국민이 준 것은 아닙니다마는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또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들이 아무리 아우승치고 야당이 와구악 하더라도 그냥 자기들이 원래 계획 세운 대로 본때를 보여주겠죠. 그래서 앞으로 판사들이 알아서 판결해 아니면 탄핵 받든지 이런 종류의 일종의 경고음을 보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탄핵을 시키겠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결국은 4.15 총선의 선거의 정직성과 청렴성과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될 사안이 아닌 거죠. 이제 앞으로 이보다 더한 일들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라는 사람들이 전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으니까 당해도 더 싸겠죠. 본인도 당하고 국민도 당하고 그렇게 되겠죠. 정말 참 임성근 부장판사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나오겠습니까. 상권 분립 자체라는 게 없어진 나라는 거죠. 법치라는 것 자체가. 법의 지배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고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땅땅땅해가 다 통과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지배하는 것 정말 나라가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오늘 아침에 발표된 녹취록 보고 야 이거 어떻게 나라가 이런 나라가 돼가나 정말 이런 나라가 돼가네. 푸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기원이나 시원이 어디 있냐. 선거의 정직성과 공직성 문제에 대해 침묵한 대가인 거죠. 모든 선택에는 또 비용 청구서가 날아오니까 그 비용 청구서의 부분이 지금 이제 막 도착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또 악법들이 더 통과되겠습니까. 옥죄는 법들이 망해야 정신을 차리겠죠. 완전히 박살이 나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